야 이거 사이즈가 다르다 지금 통갈이 중이에요 통갈이 중인데 지금 이거는 10매짜리죠 그래서 통갈이 하려구요 머리좀 좋지는 않네요 착공이 많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손이랑 같이 해서 찍어봐 아뽀 옆으로 가 응 너무 뻑뻑해 라면 다 뺏겠다 그랬는데 격리판이죠? 아니 사형통 사형통이구 요런것도 있어요 요런것도 엄마 아 오늘은 통갈이 하는것 좀 보여드렸어요 끊어 아